오늘 은혜받고 성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해서 3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의 블레싱 곧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한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기업 사무신 축복 인치심의 축복과 보증의 축복까지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 여섯 가지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나의 걸음과 나의 현장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현장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인마누엘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오늘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오늘도 정말 복음이 없어서 황폐해진 시대 가운데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플랫폼이요 파스망대요 안테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와 같은 현장입니다 광야와 같은 현장 3절을 다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병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한편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그러면서 4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구원과 회복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실 메시야 이 메시야가 드러나는 장면이 40장 이후의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인 40장에는 뭐라 선포하느냐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사암을 받았다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서 말해주라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될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회복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시간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사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장이 마치 어느 곳과 같다 죽음이 이만삼아 심판이 드리운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와 현장의 모습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겉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풍족한 모습이죠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서 번화한 듯한 그런 광장이나 번화가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아 황폐해진 땅 참담한 모습의 현장 이 현장에 마치 2사여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묘사된 그 모습처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미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황폐하게 되어 다 뱀을 당하였다 그 정도로 황폐한 황폐한데 더 황폐해져 버린 현장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듯 황폐하고 참담한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는 봐야 하느냐 이 시대를 살리고 지킬 영적인 플랫폼 파수 막내 안테나가 되어진 우리 성교님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현장 이 현장을 봐야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현장을 봐야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현장을 지키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확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진단해야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진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현장의 모습들이 진짜 기술과 산업은 날로 발전해갑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정말 발전해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어느 장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자격증 어렸을 때 딸때만 하더라도 페이퍼 기반이었거든요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냐 CBT라 해서 컴퓨터 베이스라 근데 컴퓨터 베이스가 똑같이 문제가 뜨는 게 아니라 문제 은행에서 수만 가지 문제를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내준다는 거죠 컨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기술 작은 거지만요 전에 보다 더할 나위 없이 비할 바 없이 굉장히 발전했죠 산업 발전했습니다 부 점점 증대되어져 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편이 말그려 생산성의 향상 그런 건데 의류의 진보 복지 시스템의 발달 많은 것들이 다 갖춰지고 있고 계속 되어져 있고 더 나아질 것인데 정작 그 이면에 사람들의 정작인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뭐가 있느냐 굉장한 영적인 후유증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웬만한 정신과들 사실 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정신과 가는 거는 진짜 좀 치부였거든요 근데 요즘 웬만한 정신과나 유명하다 말하는 상담센터들은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6개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진짜 개인에게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강박증세 이런 것들이 날로 갈수록 점점 심해져가고 너무 일상화되어져 버려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가정마다 정말 갈등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가문간의 갈등까지 그러니 TV에서 이제요 이혼, 돌싱 이걸 예능의 주제로 다룬 지가 너무나 꽤 오래됐습니다 시즌 몇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 동성애요 동성애 동성애자 자체를 메인 테마로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요 이제 OT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냥 관심만 있으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예능으로 그런 가운데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누가 신임하느냐? 후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게 됐는데 통계청에서 해마다 사망 원인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즉 10살부터 39세까지 사망 원인 2위가 뭐냐? 암이더라고요 암 몇 프로냐? 14.5% 10대, 20대, 30대 다 합쳐서 14.5% 평균을 내보니 그런데 그에 비해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45% 10대는 50% 이상을 넘어가고요 10대, 20대, 30대 합친의 45% 2위의 2, 3배 격차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사라졌고 뭐가 없어졌기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리 낙심되어져서 그리 자신의 생을 던져버립니까? 정말 뉴스를 보고 매체를 볼 때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매번 일어나고 그런 현실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해답이 도저히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일시적인 해갈은 없지만 영원한 답이 안 되어진다는 것들을 매번 발견합니다 정말 광야같이 메마르고 사막같이 황폐하여 참담한 사람들의 모습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황폐하고 왜 이렇게 참담하느냐? 성경만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 뭐 해야 됐냐? 무익하게 되었다 그들의 인생이 쓸모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문제이며 그로 인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에 빠져있는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이고 내 의지로 범하고 내 의지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포로 속곡되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답도 무엇입니까?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매였기 때문에 해답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가장 먼저 죄를 해결받아야 하고 가장 먼저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모든 사람이 속량을 입어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없고 황폐하고 참담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그 노바디의 현장에서 그 현장으로 가라 가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에브리바디의 사명을 감당하는 플랫폼을 세우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현장에 가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 현장을 영적으로 지키고 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세우라고요 거기에서 오직 이 현장 살릴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모든 현장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황피하고 참담한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다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40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외쳐라 즉 인간의 모든 성취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인간의 모든 의 인간의 모든 자랑은 풀의 꽃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서 말하라는 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말씀입니까 무엇이 말씀의 내용이고 무엇이 말씀의 주제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라고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예정하신 대로 중보자 그리소를 보내사 작정하신 대로 구속사역을 성취하겠다라는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타락한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시대마다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 인마누엘로 오실 그자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도 이 약속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으로 인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 가서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말씀이 서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 가서 말해라 무엇을요?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에 해답되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서 주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해서 만민을 위하여 바로 무엇을 자 여기에 바로 이곳에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복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깃발을 드는 그 깃발을 드러내는 보금의 선포자로 다석이 되시기를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물을 내고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가 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비한 그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되시고 복음 되신 그리스께서 임하셔서 현장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사막의 길이 되어져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마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마땅히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마저는 그 신념이 너무나 바짝바짝 말라 있어서 어떤 말로도 도움이 해갈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가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